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대구교직자협의회가 1일 수련회와 28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교회는 사회의 희망과 소망을 외쳐야 한다며 대구교직자협의회가 이 시대에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메신저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선 신임회장의 대구동막교회 송기선 목사를 상임회장엔 새로운교회 김지철 목사와 강북성산교회 홍석환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1일 수련회에선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와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영성 함양과 연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